태국과의 1차전은 정말 준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는 경기예요 당장 목요일 저녁 8시 바로 경기가 있고요 선수들이 심지어 아직까지도 합류를 못한 선수가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들어왔고 화요일날 이강인 및 황인범 경기를 했던 선수들이 차례차례 들어옵니다 유럽화 선수들이 그러면 화요일에는 들어와서 쉬어야 되고 수요일에 훈련하고 목요일에 경기해야 돼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선원 감독이 이 경기에서 특별한 전술을 쓰거나 본인의 이런 전술적인 색채를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조직력을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거나 그러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이 경기 자체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틀 자체는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우리 대표팀의 예상 선발 라인업을 보면요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리는 그래도 우리가 아시안컵 때 주전 선수들이 다 있어요 김진수, 조현우, 김민재, 김영권, 서령우, 이강인, 손흥민, 이재성 최전방은 이제 주민규가 포함됐지만 조규선까지 어느 정도 다 아시안컵 때 뛰었던 주전 멤버들이 있는데 이 자리만 박용우 선수가 빠지면서 주전 선수로 뛰었던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백승호냐 아니면 박진섭이냐 둘 중에 하나가 될 거거든요 황선원 감독이 4-2-3-1 전용을 쓸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황인범 선수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을 순환시키는 작업을 하는 선수고요 이 옆에 있는 선수가 아무래도 조금 더 수비적인 역할을 맡아야 되는 위치겠죠 그러면 저기서 박진섭이냐 백승호냐 판단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황선원 감독이 아시안게임에서는 박진섭이 아니라 백승호 선수를 이 자리에 선발로 썼었어요 그래서 백승호 선수가 선발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꽤나 높은 경기입니다 물론 백승호 선수가 이 수비라인 앞을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니죠 그런데 황선원 감독이 백승호가 볼을 받아서 전방으로 전개를 해주는 이 역할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시안게임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 자리에 백승호 선수가 조금 더 수비적인 역할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경기다 두 번째 자리는 김영권 선수와 김진수 선수의 자리입니다 이 두 자리가 특히나 이 김영권 선수가 지난 주말에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요 치명적인 실수도 하고 수비가 불안했었죠 황선원 감독이 이번 대표팀을 뽑을 때 명확하게 세운 기준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은 선수 황선원 감독 본인도 이번 임시감독 두 경기가 월드컵을 바라보면서 팀을 만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조직력을 갖추고 이런 게 아니라 컨디션이 좋은 선수가 나가서 경기를 이기는 게 가장 첫 번째로 놓아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김영권 선수 자리에 뛸 수 있는 선수가 지금 현재 권경원 선수가 있죠 혹은 뭐 조유민 선수도 있는데 아마도 권경원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김민재와 권경원 이제 조유민 선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김영권 선수 자리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김진수 선수 자리도 김진수 선수보다 최근에는 이명재 선수가 K리그에서 괜찮죠 이명재를 기용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백승호, 권경원, 이명재 이 왼쪽 라인 세 자리가 바뀔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조규성의 자리 이 자리도 바뀔 가능성이 좀 높죠 조규성 선수가 지금 미트위라인에 가서 컨디션을 어느 정도 아시안컵 때보다는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아시안컵 때보다 괜찮아졌다는 거지 본인의 컨디션이 정말 좋았을 때만큼의 플레이는 아니거든요 저 자리에 주민규 선수를 데뷔 전이긴 하지만 선발로 기용할 가능성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굳이 최전방 원톱을 한 명 쓰지 않아도 된다 왜냐? 우리 대표팀은 미드필더 라인의 선수가 되게 많거든요 조규성 선수보다는 주민규 선수가 컨디션은 더 좋은 것 같거든요 최근 경기들을 보면 그런데 데뷔 전이다 보니까 무리해서 주민규를 선발로 쓰는 것보다 우리가 풍부한 미드필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원톱을 쓰는 게 아니라 손흥민을 원톱으로 놓고 미드필더 한 명을 늘리는 거죠 예를 들면 홍현석 선수를 넣는다 라거나 그러면서 미드필더 라인에 백승호, 황인법, 홍현석 이재성이 중앙으로 나오고 홍현석이 측면에 배치될 수도 있죠 이렇게 미드필더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2선 라인 그렇기 때문에 미드필더의 숫자를 늘리면서 손흥민 원톱을 기용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법하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황선홍 감독이 전형적인 키가 큰 원톱을 매번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이 아시안게임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K리그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키가 큰 원톱이 무조건 한 명 있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시안게임에서도 조영욱 선수가 폼이 좋으니까 그리고 아시안게임 때도 2선 라인에 좋은 선수가 많았죠 송민규 정우영 엄원상 홍현석 정호연 이강인 그래가지고 원톱에 그냥 조영욱 선수를 뒀어요 조영욱 선수는 측면과 중앙을 오갈 수 있는 자원이잖아요 완벽한 원톱은 아니죠 근데 조영욱 선수를 원톱에 두고 미드필더 숫자를 늘리는 선택을 했었습니다 월드컵 예선 태국과의 두 경기도 굳이 원톱을 세우지 않고 미드필더 라인의 선수를 활용을 많이 하는 그리고 손흥민을 원톱으로 두는 이러한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손흥민 원톱이 제 생각에는 태국의 스타일을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카운터가 될 수가 있는 태국이 하는 축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선발 라인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월드컵 예선에서 동남아시아 팀들을 만났을 때 그 팀들이 거의 대부분 그냥 밀집수비하죠 11명 다 그냥 박스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계속 크로스 올리고 있고 이런 형태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태국은 라인을 약간 올립니다 아시안컵에서도 보여줬거든요 올려서 이 앞쪽 라인에서 수비를 해요 기본적으로 좁은 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에서 수비를 하거든요 왜 이런 형태를 만드느냐 수비를 하지만 상대가 공격적으로 올라왔을 때 아무래도 수비 뒷공간이 좀 넓게 열리잖아요 그러면 공격을 하다가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지역에서 수비를 하다가 끊어내면 끊어낸 다음에 역습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개념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이제 월드컵에서 생각을 해보면 모로코 일본 한국 이런 팀들이 본인들보다 강한 팀을 상대로 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 전술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실제로 일본 감독이에요 이시이 마사타다라는 감독인데 이 감독이 아시안컵 기간부터 이끌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부리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국 축구를 이미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스타일 자체가 일본의 스타일 일본이 본인들보다 강팀 스페인을 잡을 때 독일을 잡을 때 이런 팀들을 잡을 때 했었던 전략이거든요 올려서 수비를 하다가 끊어낸 다음에 역습 그리고 역습 패턴이 굉장히 생각보다 날카롭습니다 이게 경기를 보면요 야 태국이 조직력이 이렇게 좋은 팀이었어? 라고 할 정도로 괜찮아요 생각보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우리가 어쨌든 볼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태국은 수비를 하겠죠 촘촘하게 수비 라인을 만들 거잖아요 라인을 완전히 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약간 높은 라인에서 촘촘한 수비 블럭을 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형태를 만드느냐 10명의 필드 플레이어가 한 몸이 된 것처럼 움직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공격을 전개할 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방향을 정해서 패스를 전개하잖아요 그러면 이 10명의 선수가 순식간에 모든 선수가 이 공간으로 같이 달려가요 같이 달려가서 볼 주변에 수적인 우위를 만들어 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해요 그러면 또 10명의 선수들이 우르르 달려가서 간격 유지도 잘 되고 빠르게 달려가서 다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하다가 기본적으로 태국의 이 수비 간격이 매우 촘촘하게 유지가 되니까 이 안쪽으로 패스를 전개했을 때 둘러싸여서 볼을 빼앗는 장면들이 태국이 실제로 많이 나옵니다 아시안컵 때 태국의 경기를 보면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그리고 태국이 피지컬은 좀 안 좋지만 스피드와 민첩성은 좋아요 그래서 민첩성 있게 선수들이 일사불란하게 막 빠르게 움직이면서 10명의 선수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수적인 우위를 만드는 이러한 형태를 분명히 만들 수 있는 팀이에요 이 장면 보시면 태국이 라인이 생각보다 높죠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전이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분명히 강팀인데도 불구하고 태국이 라인을 높여서 수비 라인을 중원 라인에서 만들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경기에서도 볼을 더 많이 돌려요 점유는 많은데 이 안쪽 공간에서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격을 못하게 만들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주기가 힘드니까 반대편으로 패스를 전환시킵니다 근데 전환시킬 때 태국의 움직임 보세요 모든 선수들이 반대편으로 패스가 넘어가니까 그 공간으로 뛰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볼을 받았을 때 어느샌가 볼을 받는 순간 그 주변에 태국 선수들이 다시 수비 블럭을 만들고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안쪽 공간으로 들어갈 만한 틈을 못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금 왼쪽으로 볼을 돌리는데 다시 태국의 선수들이 반대편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반대편에서 볼을 잡았을 때 또다시 모든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몰아넣고 압박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생각보다 이러한 기동력 조직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라인은 올렸지만 좁은 공간에서 잘 만들고 있거든요 간격을 그래서 섣불리 이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간격이 좁다 보니까 들어갔을 때 상대 수비가 둘러싸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뺏기는 순간 공격수가 뛰어가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 곧바로 역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 장면도 보세요 완전히 안 내려가 있죠 어느 정도는 올라가서 수비를 하고 있어요 좁은 간격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측면에 공간이 나잖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 공간으로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패스를 보내주면 우리가 모든 선수가 빨리 가서 이 공간을 다시 메워주겠다 정말 기동력에 기반한 축구를 하는 거예요 가운데로 패스가 전개된다 그러면 이제 압박을 하면서 둘러싸고 볼을 빼앗는 장면까지 나오는 거죠 생각보다는 이 태국의 전술이 매우 체계적이죠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무너뜨릴 뻔했던 몇몇 장면이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장면인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간을 만드는 데 실패해서 그냥 가운데로 볼을 전개해요 그러다 보니까 태국의 선수들이 둘러싸면서 볼을 빼앗죠 가운데서 볼을 뺐습니다 뺐자마자 공격수가 뛰어들어가고 이 공격수에게 패스가 넘어가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비라인이 높다 보니까 뺏어내는 위치도 높은 위치에서 뺏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뺏어내자마자 사우디아라비아 진영으로 패스를 전개할 수 있는 거고 오프사이드가 되긴 했지만 태국이 꼴망을 흔드는 모습이 나왔었죠 이런 모습 보면 정말 쉬운 팀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흥민의 원톱이 필요한 이유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어쨌든 상대가 약간 라인을 올려서 좁은 공간을 만든다 라고 했을 때 공간이 넓게 넓게 나는 거잖아요 올라와서 이 앞선에서 수비를 한다는 건 손흥민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흥민뿐만 아니라 오른쪽 왼쪽 측면 공격수들에게도 뛰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 기본적으로는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원톱 자리에 뛰는 선수 혹은 공격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스피드가 빠른 선수가 배치되면 배치될수록 힘들어할 가능성이 커요 라인을 올리는 팀들 있죠 이 팀들을 상대로 이번 시즌 손흥민의 원톱 토트넘에서 상대의 라인을 무너뜨리는 플레이가 프리미어릭에서 가장 좋은 선수가 손흥민입니다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냐 기본적으로는 뒷공간 침투 이게 1번이죠 이렇게 뛰어들어가면서 상대를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게 2번이에요 상대가 모든 선수가 올라와 있는데 수비라인만 손흥민 때문에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 가운데에 공간이 생기죠 그러면 이 공간으로 다른 선수들이 들어와서 볼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태국의 수비라인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손흥민의 움직임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능력 라인 브레이킹 능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특히나 토트넘을 상대할 때 라인을 맘대로 못 올려요 심지어 맨시티도 라인을 올렸다가 수비라인 뒷공간을 손흥민 선수에게 허용하는 그런 장면이 많은데 태국을 상대로 손흥민의 라인 브레이킹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면 분명히 태국도 이러한 수비를 쉽게 하진 못할 거다 손흥민이 아니라 원톱 자리에 개인적으로는 주민규 선수가 나왔을 때가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떤 거냐 이거 몇 번 설명드리긴 했는데 주민규 선수가 토트넘에서 지난 시즌까지 있었던 케인의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예요 우리 대표팀에서 조규성 선수보다 주민규 선수가 버텨주고 내어주고 연계 플레이를 해주는 가장 잘하는 선수거든요 미드필더로도 뛰었던 기간이 있다 보니까 연계 플레이가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태국이 좁은 공간을 만들고 있을 때 주민규한테 줍니다 살짝 내려와서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기죠 끌어당긴 다음에 버텨요 마치 케인처럼 돌아서면 끝입니다 돌아서는 순간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패스 한 방이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버텨주는 힘 이 모습을 주민규 선수가 지금 울산에서 너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태국의 수비 라인이 약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태국은 이제 버티는 힘 피지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부족한 팀입니다 기동력 조직력 아시안컵에서 보여줬던 빠른 움직임 이런 건 좋은데 이 팀이 기본적으로 결여가 돼 있는 건 피지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규 같은 앞에서 버텨주는 선수가 있다면 그 주변에 공간을 만드는 움직임으로 우리가 풀어나갈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공간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결국엔 이제는 우리 국가대표팀의 에이스 이강인의 킥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라인을 좁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전환 패스 이 공간을 얼마나 빠르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만약에 오른쪽에서 볼을 잡았어요 상대가 이 공간으로 모두 달려 들어올 거잖아요 들어왔을 때 반대편에 넓은 공간이 생기죠 그러면 이 공간을 활용해서 방향전환이 됩니다 근데 이 방향전환이 한 번에 되지 않고 수비 라인으로 백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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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 이렇게 삥 돌아오면 문제가 뭐냐 상대도 반대편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방향전환을 빠르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강인은 유럽 무대에서도 방향전환 패스가 가장 정확하고 빠른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강인이 볼을 잡자마자 반대편에 있는 선수에게 빠르게 패스를 보내주면 태국의 선수들이 한쪽에 쏠려 있다가 반대편으로 아무리 선수가 빨라도 변하지 않는 룰이 있어요 선수는 공보다 빠를 수 없다 패스가 선수의 스피드보다는 무조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이 반대편으로 패스를 한 번만 빠르게 보내주면 아무리 태국이 준비가 잘 돼 있어도 이 공간을 완벽하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의 존재도 있고 이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패스를 보유한 이강인도 있고 피지컬적으로 최전방에서 버텨줄 수 있는 조규성이라던가 주민귀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태국이 분명히 좋은 팀은 맞고 무시할 만한 팀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레이시아한테도 비교 썼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태국은 말레이시아보다 잘하는 팀이죠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스쿼드를 보면 너무 무서워할 만큼의 팀은 아니다 우리가 조직력을 맞출 만한 시간이 많이 없지만 태국이 어떻게 나올지는 어느 정도 틀이 있거든요 태국이 그동안 발을 맞춰왔던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국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나올 만한 시간 정도는 있어요 손흥민 원톱을 쓰든 아니면 이강인의 방향전환 패스를 쓰든 주민규의 버텨주는 플레이를 쓰든 저 황선홍 감독이 태국을 얼마나 잘 분석해 나와서 선수들에게 적절한 역할을 주느냐 선말명단을 잘 꾸리느냐 이거에 이번 태국전에 운명이 달려있다 이 포인트가 저는 아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할 것 같은 게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아까 말씀드렸던 백승호냐 박진섭이냐 왜 이 자리가 중요하냐면 수비 라인을 보호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태국이 역습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높게 올라와서 볼을 끊어내기 때문에 역습이 많은 팀이거든요 수비 라인 앞에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상대의 역습을 끊어줄 수 있어야 되죠 백승호 선수가 패스를 잘 뿌려주는 선수지만 백승호 선수의 단점은 수비가 뛰어난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니라는 거 오히려 백승호 선수는 조금 더 위쪽에서 뛰는 게 어울리는 선수죠 그래서 황선홍 감독이 백승호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썼을 때 아시안게임에서도 역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게 한 가지 걸려요 그 백승호 선수가 수비를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황선홍 감독이 백승호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면 그거에 맞는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으니까 보호해줄 수 있는 뭔가 전술적인 틀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약간 없어요 그래서 아시안게임 때도 우리가 역습을 꽤나 당했거든요 우리보다 약하다고 생각했던 팀들에게 그게 약간 걸린다 백승호 선수가 나왔을 때의 장점은 상대가 수비지역을 이렇게 밀집하고 있을 때 이 사이사이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주는 능력이 우리 대표팀에서 좋은 선수라는 거 황인범 선수도 있고 이강인 선수도 있지만 백승호 선수도 이 찔러주는 패스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좁은 수비 라인을 만들면 이 좁은 공간으로 패스를 얼마나 잘 찔러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패스를 박진섭 선수보다는 백승호 선수가 더 잘 넣어주는 선수다 일단은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는 거고 태국의 역습을 그렇게까지 겁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민재가 있습니다 근데 김민재가 또 최근에 경기를 많이 셨어요 바이린미넨에서 다이어를 투웨 감독이 선발로 쓰면서 김민재가 풀 충전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A매치를 할 때 김민재 선수가 바이린미넨에서도 거의 모든 경기를 늘 뛰고 왔기 때문에 약간 힘들어 한다거나 체력적으로 100%가 아니라거나 그런 경기가 좀 있는데 이번에는 그럴 일도 없다 역습을 잘 해도 김민재가 있기 때문에 걱정은 덜 되는 경기다 말레이시아점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시를 해서는 안 되는 상대이긴 하지만 압도적인 경기력을 기대해봐도 되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황선원 감독이 팀을 잘 정비해서 우리 스쿼드에 맞는 만족할 만한 상황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국국토정보공사